선희언니가 왔어요. 사랑해요. 구독자 여러분. 100권 산대요. 100권. 아 제가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항상 김대중 선생님을 존경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김대중 선생님 대통령 되시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깨끗하게 너만 살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고 항상 그렇게 살아라. 그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좌우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권 산다는 거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존경하시는 김대중 선생님의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선생님이 항상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을 몰랐던 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요. 그래서 인생을 헛살었다 생각하고 늦게라도 인재부터 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제가 100권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와 선희 언니 진짜 감동이에요. 선희 언니 100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선희 언니가 정말 넉넉한 거 절대 넉넉한 거 아니거든요. 저 가진 것이 없어요. 절대 넉넉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권을 100권을 사기로 했어요. 어른날 100권 사기로 했고 언니 말하면 지키거든요. 하지 못할 약속은 저 안 합니다. 저기 어디요. 그때 강동에서 이천까지 택시 타고 대표님 거기 지원윤에 갔잖아요. 거기 간 언니예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애국자 애국자.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어렵당하고 정말 욕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FC 무슨 대장동 사건 백현동 위중교사 또 여러 가지 이거 돌려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만약에 털어서 예를 들어서 300, 400번 털어갖고 정말 뭐가 나왔으면 벌써 구치소에 가지 왜 기각되겠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우리 대표님은 오로지 한 길을 걷는 분이고 정말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이시고 참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짜 이 울분 분노를 어떻게 진짜 할 수 없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정말 이 월세 낼 돈이 없어. 예예. 그리고 이 미친 정부가 다 이 한동훈이라는 한뚜껑이가 욕은 할 수 없고 외국인들이 싸니까 그들을 불러들여갖고 인건비 싸니까 하고 우리 40대 50대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실업자가 되고. 맞아요. 그러니 우리 인력을 저출생에다가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 하나의 가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데 결혼을 하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출생도 안 되는 데다가 이 정부라는 것들은 이상한 것들이 들어서 갖고 이상한 짓이 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정부 세나 폐지한다고 없는 사람들 생각은 이만큼 생각도 안 하고 힘든 놈들 편에 서서 그걸 다 깎아주고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가 분노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 건강 지인님이 또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거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장정을 한 겁니다. 아 큰 도움이에요. 큰 도움. 아유 세상에 100권이에요. 100권. 진짜 대단하잖아요. 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100권을 구입을 했어요. 네. 참 이 동기부여가 여기서 또 그분이 또 50권을 사신다고. 네. 동기부여가 돼서. 아 또 영어 언니가 지금 50권을 샀어요. 영어 언니가. 예. 제가 어플을 깔아가지고 다 냈는데 이메일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메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구매를 해줬어요. 영어 언니도 저기 뭐야. 전자책하고 해서 100권을 사겠답니다. 영어 언니도. 전자책하고 해서.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아 진짜. 언니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아유. 너무 멋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7월이면 진짜 이제 최해병. 해병대원. 호란죽공을 당했잖아요. 물론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어요. 22대. 국회의원들 스펙도 대단하시고요. 또 이렇게 민생에 대한 그 당론으로 정했고 뭐 특허공도 발휘했지만 이제 상정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현재는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예. 모든 게 막혀있고. 지금 정말 제가 주위에서 봐도 젊은이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다 그냥 임대 임대 임대. 써붙힌 데가 한글 임대 아닐까. 저는 이제 나이 먹고 살만큼 살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너무 힘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양심. 저희 아버지한테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려고 결정한 것이고요. 이 정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얼마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더니 백곤 한대요. 그래서 언니 다시 얘기해도 되니까 후회하지 말고 다시 얘기해봐. 백곤. 와. 저 사실은 한 푼두 푼 모았습니다. 제가. 여행 가려고. 이번에 작년에도 제가 집회에 초편집회는 아니고 나가다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힐링을 못했고요. 저 나름대로 혼자 여행 가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김혜경 여사님의 책을 좀 홍보하고 싶고 제가 아는 학연지연 또 혈연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전하고 싶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휴 너무 감사드려요. 대단합니다. 김혜경 여사님 힘내시고요. 여사님. You can do it. I love you. I like 이재명 and 김혜경. 화이팅. 화이팅. 아휴 이렇게. 건강진 화이팅. 영어도 잘하세요. 영어도. 늘 든든한 힘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뛰고 또 이렇게 또 물질로도 또 계속 우원하고 정말 감사해요. 아니요. 원래 있는 사람은요. 99만 석 가진 사람이 100만 석 채우려고 한대요. 자기 돈 안 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가진 것에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이런 일에 먼저 선선수범하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내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희 언니 하여간 건강하고 또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요. 이재명 대통령 꼭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 미래가 사는 세상 이 대한민국 만들자고요. 우리 건강진 제가 존경하는 것은 처음에는 서류를 몰랐잖아요. 근데 사람은 알고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온 거 아스팔트로 나온 것은 재작년 이재명 대표님이 선거에 떨어졌을 때 정말 울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 없어요. 김혜경 여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내 몸도 되게 아픈 상태였고 마음도 형편도 되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벽이라도 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 내가 이렇게 아스팔트로 나오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 귀하신 우리 건강진을 만나게 돼서 여러 가지 정보도 알게 됐고 또 이재명을 지지하고 김혜경 여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와 민선이 언니 너무 아름답고 멋져요. 최고입니다. 최고. 힘내세요. 최고예요. 이게 행동하는 양심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최고입니다. 최고. 여행하려고 모아는 돈을 기꺼이 기꺼이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응원해서 좋은 세상 만들려고 이렇게 큰 결단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분이 선희 언니예요. 선희 언니 100번 샀어요. 100번, 책 100번.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십실밭 정말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더 멀리 나가듯이 우리 하나가 밀알이 되어서 하나의 겨자씨가 되면은 그게 모여서 다 푸른 숲도 이루고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정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시려면 먼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으로 십시일반 한 권도 좋고 두 권도 좋으니 또 권유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책, 그렇다고 우리가 콘서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짝짝짝짝짝짝. 선희 언니 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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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 화이팅! 예, 화이팅! 선희 언니 화이팅! 선희 언니 화이팅!